아멘 여러분들도 삶 속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샌땅의 축복을 누립시다. 고샌땅의 축복을 누립시다. 고샌땅이 어딘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에요. 고샌땅은 맨하사스에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걸 착각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적에 하나님이 모든 지향과 허감을 쏟아 부을 적에 고샌땅의 축복을 누리자는 말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재앙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허감에 덮인 세상의 빛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전 세계는 어려움에 빠져있고 고통과 흑암에 덮여있습니다. 애굽은 당시 최고의 나라입니다. 발전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와 비례해서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은 흑암 마음대로 자꾸 몰고 가게 됩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고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력을 열심히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실력을 쌓으려고 해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무능 때문에 인생을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허감이 더 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로 가도 고통과 흑암은 해결되지 않으자요. 딱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 지금 바로가 무엇을 모르느냐 세상을 다 가진 왕이 무엇을 모르느냐 희생제사가 뭔지 여기서 들으면 되지 멀리까지 가려면 멀리는 가지 말라 남자만 가라 다 가야 됩니다. 여자와 동물은 놔두고 가라 우리는 제사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야 됩니다. 지루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하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굳이 종교도 많은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 믿기는 믿대로 믿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하려고 주일날 꼭 예배하러 가야 되느냐 아니 바쁘면 비디오 드리면 되지 비디오가 더 은혜스러운데 뭐 하려고 라이브로 가려나 이런 대화 내용이다 이런 대화 내용이다 지금 온 땅이 흑암 가운데 덮여있고 만민을 캄캄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참다한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정말로 편리하지만 세계는 점점 혼란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 자살 정신병 마약 각종 중독 환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살인도 없었지만 있다 하더라도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는 살인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살인은 일명 묻지마 살인입니다. 왜 죽였냐 게임에서 본대로 해보고 싶었다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그 피해자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가해자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후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결코 유토피아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정보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고통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 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2차 대전 대 일본에 던져졌습니다. 미국은 인권을 중요시 하고 세계의 이목을 의식하는 신사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원자폭탄을 무조건 투하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전쟁 중이었지만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한다고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세계에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없던 시즌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불발이었는데 한방을 막고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미국이 신사적일까요? 하나님은 신사적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좋으냐 고통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인터넷이 너무 좋지 혼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입니다. 기부에서 계속 나오는 앞으로 유토피아 시대를 기대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재앙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재앙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복도해도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닥칠 제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가 인간의 정신 세계 정신문제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 정신 적인 문제 정신 적인 세계 뒤에는 사단의 세계가 됩니다. 이것 모르면 닥칠 제압을 모릅니다. 참 용서하십시오. 전 성도인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요. 그런데 특별히 나는 우리 청년들이 죽어 자빠진 거 보면 참 자마 아닙니다. 명군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자무심을 가졌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허감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오고 정신 세계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무슨 명문대학이 소용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세상적인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복음 잘 모를 때는 사람들이 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길도 많은데 왜 굳이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왜 굳이 예수 님을 전해야 하는지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해보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 어려운 당하는 것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안에만 모든 지향을 피할 수 있는 예수 님만이 나의 신안체요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안식체요 나의 피할 반이시다. 대국 온 전역에 흑안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고신당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의 재앙과 상관없습니다. 무슨 약이냐 애국의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세상의 재앙과 상관 너무너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 내가 사는 길이 있다. 내 자식이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무엇이 나를 살리고 살아나오는 뭐냐 내 성경은 내게 생명의 빛이 임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흑암 번제를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신명의 빛이 들어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말하라 왜냐하면 빛이 너에게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일어나세요. 아픕니까? 38년 동안 아팠습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은 아팠습니까? 더이상 일어나기 쉽습니까? 정말로 뭡니까 영적인 동맥 경화장 힐로 말라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이 많처럼 무기력하게 살아왔습니까? 신경이 많아 일어나라 일어나면 되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끝나는 거야 오늘 우울증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호기하는 인생이 정말로 일어서는 인생 빛을 바라라 빛을 들고 일어서기만 하면 역사에 일어나게 고샌 땅에 있는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고샌 땅에 있는 빛만 바라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게 있는 빛을 전하면 된다. 내게 임한 생명의 빛을 전하면 된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빛이 흐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다.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빛이 들어와 계신다. 이 빛을 누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면 온 땅에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역십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올 것이다. 어둠이 땅을 듣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민족도 이 캄캄함의 영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바래야 됩니다. 3절 하반절에 오직 요아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고샌당 이죠.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사무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영적 고샌당이 되기 여러분에게만 그리스도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만 하면 영산에 일어나게 되기 말로 말고요. 메시지 말고요. 대표 기도할 때만 알고요. 목사가 설교할 때만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사업 현장에서 방법으로 말고요. 테크닉으로 말고요. 수단으로 말고요. 훈련으로 말고요. 진짜로 하면 우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이 말했어요. 열왕이 너의 빛으로 올 것이다. 열왕은 미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왕이 부럽습니까? 얼마나 캄캄하면 빛을 찾아 왕이 오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여러분은 태초에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안 믿어지네요. 기지개를 펴고요. 나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옆에 보나고 인사하세요.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나는 왕족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당신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족을 함부로 대해서 죄송합니다. 부러울 거를 부러워해야지. 아니 독수리가 오리를 부러워해가지고 오리왕을 부러워해가 되겠습니까? 오리왕이 아무리 왕이라도 독수리 쫄개한 데도 터지는 세상에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재물 가진 왕이 근시에 가진 왕이 지금 알고보니까 캄캄해가지고 더듬고 살고 있다. 어디가 비치냐 돈을 가져받는데도 안보여. 그래서 보면 돈 낳은 사람이 더 불안한 가져받는데도 안보여.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이만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제는 그 빛을 내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전부의 빛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빛을 누려야 된다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 이러나 빛을 바라세요. 우리 교회 교행 데려오지 마세요. 억지로 오지 마라 소리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약장사 약 팔듯이 애가 데려오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캐톨릭 처치 캐톨릭 처치 유니버사일 처치 공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서로 변동하는 것을 믿사온나 이다. 사도 신경에 나오는 고백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의심통 처절의 게 아니에요. 그 인마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퍼블릭 처치 그건 공중 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공교회 공교회 공교회라는 말은요.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위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썸이 살아 숨쉬게 하라 그게 공교회 예요. 그게 공교회 그게 공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 크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와야 된다. 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 그것을 목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제가 한 번도 담임 목소로 부임하고 나서 여름 보고 그렇게 전도해라고 험져봤습니다. 부담을 가졌다면 그렇게 더럽게 아직도 안 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냥 예수 믿으면 그건 맞는데 너의 있는 가족이 보션 땅이 되는 여러분 전도하면 허감이 끊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가 반납 지지고 보고 싸웁니까 공교회를 안 받습니다. 성경적 허감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공교회를 공교회 되게 할 즉 거기에 허감이 닿습니다. 그게 전도 운동의 바탕 이라고 하는데 뭐냐 어디로 가야 될 전도 의 끝 을 먼저 보고 그게 바탕 입니다. 바탕 설계 도면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탕 이사회 60장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옵니다. 내 아들은 원방에서 울고 내 딸들은 안개 울고 그때 내가 희석을 너무 기뻐 행복 해 할 것 너의 마음이 두려워서 놀라는 게 아니고요 스프라이즈 어찌하여 이런 일로 내 인생이 일어날 수 있냐 화창하려 내 인생이 이렇게 화창한 날이 이렇게 기쁘서 날뛰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이런 날들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망의 재물이 너에게 올 것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하느냐 하나님 교인의 많고 적고 는 하나님이 내 그릇 만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부흥시켜 보려고 내 그릇 을 키우는 이런 수준도 되면 안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천루어신톤 초대교의 선도인들이 공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 하나님 틀리면 틀렸다고 가르쳐주십시오 영접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우리 교인이 몇 명을 영접했느냐를 가지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절구하는 절구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죠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교회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때를 얻던지 없으면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기도를 잘하면 성령충만 하자는 이야기인데 대표기도를 그래 잘하는 장노님이 망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전도를 잘한다는 말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인데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교회 분장에 주 핵심 멤버가 되고 자식도 안 되는 건 많이 봤습니다 앞부로도 보세요 저는 전도 모르는 사람 중직자 모셔옵니다 그렇다고 전도 수백 명 되는 사람 장노 시키냐 그거 아니에요 나의 전도를 가진 사람 나의 행복 나의 힘을 가지고 살아 가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지앙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받아보라요 지앙 날이 임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아보라요 그동안에 막혀있던 응답의 문이 분명히 닿아요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놓고 응답을 주시오 내 성문이 항상 주야로 열려있고 절대 안 닫힌다 이는 사람들이 너에게로 빛 가진 너에게로 그리스도 가진 너에게로 생명 가진 너에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왕들은 포로로 이끌려올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있으면 이사야 60장의 축복이 그대로 너를 숨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백성은 파멸되고 신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거룩한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발 뚫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재단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너에게 굽혀 너에게로 나아올 것이다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앞에 엎드릴 것이다 너를 너를 멸시하준 자가 너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오 하나님의 성업이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오 자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로 정식이다 기도를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9시 6시 꼭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2,3번 5번 형편되는 대로 해보라 목적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오 밤에 잠이 안 온다 기도 하세요 저는 어제 기도 하고 오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목소리를 준비해놓은 것도 봤습니다 썸머 타임 해제된 지도 모르고 평상 시에 보다 일찍 일어나 보니 새벽 이어 기도 해보셔요 오늘 1부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요 맞지만 또 한편으로 교제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행복해야 돼 힘이 나야 돼 그래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요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아 나는 행복하다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라 아니면 나는 행복하다 그냥 오 해피 데이 한번 해보라 니까 그것도 기도 라니까 아니 기도 맨날 하면서 우울증 자빠지면 그게 무슨 기도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 이렇게 가난한 줄 알았지만 결코 가난한 자 나 이렇게 부여한 자 이 정도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이 정도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면요 그냥 이 소절만이라도 하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나는 거요 그러고 보면 달라지는 거 모든 문제 만나는 사람 모든 장소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사건 터졌다 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해보라 만나는 사람을 볼지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우주 공교회의 차원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우리 교회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인원 만한 공교회가 우리 성도인들 지교회와 현장 지교회에서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우주적 교회에 이만한 인원이 지금 일주일 동안 우리 요원들이 움직이는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니까요 난 너무 행복해 교인이 많다 적다 보다 그게 너무 행복해 기대 하나님 정말 내가 공교회를 보면 내가 공교회의 축복을 누리겠지 그건 영원히 마르지 않는 행복이겠지 큰 교회의 축복 부럽지 않습니다 변질의 위험성 변질될 위험성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지금 현장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아요 치역을 장악하소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랄 수 있도록 한 번 일주일만 누려보라 일주일만 작정하고 진짜 시간정 해놓고 기도해봅시다 일주일만 작정해놓고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모든 일에 기도해보세요 결론 결론 100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자는 성공자의 길에 있으면 0점이라도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직에 공부를 못하던 자가 공부를 잘하는 실력이 있게도 만드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공부를 못하는 자가 공부를 잘하는 자를 앞서게도 만드십니다 입사는 실력 순서로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도 검증이 안되는데 좋은 대학 점수 높은 사람 선택 안하겠습니까 직장 다녀보죠 여러분 직장 안 다녀보잖아요 직장 입사한 후에 성공은 끝까지 간 사람 이지요 잘 알아야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회 조금만 전문성을 찾으면 조금만 쪼팽이 기질을 바꾸면 돼요 통 크리 조금만 영적인 것 준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 가진 사람이 됩니다 기도 사람이 되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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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짓 좀 하지 마라 기다려라 왜 딴짓 하느냐 확신이 없어 왜 딴짓 하느냐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 왜 딴짓 하느냐 내가 가진 수표가 가짜인 것 같아 어느 날 제가 제 돈을 벤코브 아메리카에 착 입금을 시켰습니다 자동 부여 받겠습니다 그런데 10번을 넘으면 10번을 다 100달러 짜리 하나가 이거는 못 받습니다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래서 다시 열심히 보니까 가짜 했어요 그림이나 모든 게 작아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이게 지역에 있는 연합의 돈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연합의 돈이니까 내가 100불을 이분들이 헌금 받을 지게 누가 가짜를 냈는갑다 내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 돈을 넣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100불을 연합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하고 내 스타일을 찢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해가 다시 와가지고 동네 벤콥에 아무리 켜가지고 이거 안 받아지는데 이거 가짜 모양인데 검증해 주셔 그러더만 그분이 쭉 보더만 이거 진짜네요 이라면서 세금 바꿔주더라고 내가 가진게 가짜인줄 알아 내가 돈이 그래 그래서 합니다 맨날 설교들 다른 것 같자고 예수가 진짜로 해놨고 세상 나오면 예수는 완전 같자고 돈이 진짜다 뉴스가 진짜다 방송 뉴스가 진짜다 KBS가 공신력이 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살아 기다려 약속이 있으면 기다려 약속이 없으면 죽어버려 때와 기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몰라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때와 기아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몰라도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말 속에는 뭔 말이냐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 진짜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진짜로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거를 찾아내라 그거를 찾아내라 언제 역사에 일어나느냐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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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회사 다니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고축복이 오직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사업장을 줬구나 그러면 그 사업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줬고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은 아 로 듣고 한 사람은 어로 듣고 그래서 한 사람은 믿음대로 아에 응답이 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한 사람에게는 빛이 비치고 길이 보이는데 한 사람은 계속 황당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자충우돌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방언을 하면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게 여러분 것이 되면 개인화 그것이 항상 되어지면 체질화 습관처럼 되어지면 샹화라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것을 각인시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그 어떤 일을 권능을 받고 나의 실력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능력 여러분 회사에 가봤습니까 밑에 쫄따구가 누구를 겁내는 줄 압니까 직장생활을 하면 되냐 그냥 월급 월급 주는 거 받아가 기쁘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징 특징 쫄따구들이 서울대생을 무서워 안 합니다 특징 서울대 출신 이사를 부러워 안 해요 무서워 안 해요 누구 앞에 공장 못 하느냐 무식한 부장 굉장히 무섭습니다 철에 무식한 데도요 사장이 신임을 받아서 부장이 되어버립니다 월급 월급 사장은 능력으로 부장이 되었지만 저 무식한 부장은 끝발로 부장이 되어서 사장은 실력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끝발 근세를 무서워합니다 그때 무능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꾸 실력에 담아 맞추지 마라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실 때 무능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온 땅에 비출 것입니다 이 추포부가